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확산하는 전세 피해가 수원과 안산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전세 피해 대책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전세보증보험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보험료를 지원해 보증보험에 가입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보증금 기준 2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증료, 보험료는 경기도가 지원해 주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전세 보증금 규모로 약 한 2억 이하, 그리고 국행부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이 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동탄 오피스텔을 시작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 피해는 인근 수원과 오산, 안산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212건 중 화성시가 63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이 절반 정도인 31건, 안산 20건, 오산, 용인, 광주, 성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탄 오피스텔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144명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은 경찰 추산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 전세 피해 상담소도 화성시에 이어 시흥시 등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의회는 전세 보증보험 관련 조례를 6월 중에 제정하고, 하반기 중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